노정기 그러면 노정기를 해왔습니다 제비가 바야흐로 돌아왔어 그러니까 우리가 노정기를 해본 줄 알아요 노정기를 내 눈이 어디 갔다요? 내 눈이 안 보여? 내 눈을 수배에 붙여 거기 가볼 수 있는가? 강남 두교는 조종지 망제라 시작 강남 두교는 조종지 망제라 백조들을 참고를 드리는데 미국 들어갔던 분홍제비 나오 중원 나갔던 명백이 독일 들어갔던 초록제비 나오 말리 조선 나갔던 흥보재비 흥보재비가 들어온다 하큰고 제비가 들어온다 부러진 다리가 봉통까지 가져서 전동 거리고 들어와 예이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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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쩌고들 소조가 아래리다 소조가 아래리다 빨리 조선을 다가 태어나 소조 군수 물길하여 뚝 떨어져 대반에 다리가 찰칵 부러져 거기 죽게 되었던디 어진 흥모씨를 만나 죽을 목숨이 살았으니 어찌하면 은혜를 갚으니까 제발 더 운의 통처 그러기에 너희 부모가 내 영을 어기고 나가더니 네가 그런 변을 당하였구나 명촌에 나갈 때는 출행 날짜를 내가 받아줄 테니 꼭 그날 나가거라 삼둥이 다 진진하고 춘상오리방장 그날 흥부제비가 본표박씨를 입에 물고 말리조선을 나오는데 삼둥이 꼭 이렇게 나오는 것이었다 흥군 벅차고 백은 무릅쓰고 허중어 둥둥 높이 떠 흥군 벅차고 백은 무릅치 물어 사면을 살펴 보니 서쪽 지척이요 동해장막 오구나 중융공으 올라가니 중룡봉을 올라가니 주작이 덤돌고 상역도 하역도 오자 저 바라보니 고초통나가는 괜한 북을 둥둥 울리며 어이야 어이야 저 간이 원포킷 범위기 아니냐 수벽사명랑한테 불승청은 각비래라 달아오난 저 기러기 갈대를 입에 물고 1.2점 떨어지니 평사나가니 아니냐 백구 백노짝을 지어 천파상의 황래헌이 석양천이 거의 놀아 해안봉을 넘어 황릉로 들어가 25년 가냐월어 반주까지 쉬어 반주 무견성을 화다 보고 봄황대 올라가니 공로대공로 강자료 황황도로 올라가니 황화길고 불법안 백운천제 공유요 황릉을 지나여 주사촌 들어가 공숙창과 도리개라 남매화을 두어 저 무현의 폴롱 떨어지고 이술을 지내요 개명산을 올라 창자방은 가름보도 없고 남평산 올라가니 질성다니 빈토요 현재 시간을 지내요 창성을 지내요 갈석산을 넘어 여군경을 들어가 황극전에 올라앉아 황극전에 올라앉아 무장한 구경오고 청양문 내다라 창달문지 내어 통관을 들어가니 산미르기 백이로다 요동칠백기를 수군수 빛이 지내요 암녹강을 건너 그 주를 다다라 영보탑 통군정군란전 사멸을 둘러보고 안남산 반남산 석벽강 용천강 좌우렴을 넘어 부산바바 활바북에 강동다리 건너 평양의 연광정 우병도를 구경오고 대동강 창림을 진해 송도를 들어가 많을 때 관녹전 파견 목포를 구경오고 이리 진강시간에 건너 삼각산에 올라앉어 진세를 살펴보니 대령하구 세월맹이 중력으로 흘리죠 금화 금성 풍개오보 문당용 정춘 휘또라 도봉마로 흘대소 쌓이고 삼각산이 삼겹구나 문물이 핀핀핀 문물이 핀핀허보 풍속이 흐히히 하야만 세지금탕이라 겨상도는 암양이요 전라도는 문봉이라 문봉하명 두월 품에 흥보가 사는지라 저 대비 거동을 보아 박씨를 입에 물고 거중어둔 높이 떠남대 문박성 내다라 7패 8패 배달이 지네 내 고개를 얼른 너머 동작강 먹얼강 승방을 지나여 남달 고개 너머 두축 지적 벌리고 거중어둔 높이 떡 흥보 침벌 당도 안으로 벌벌 날아들째 털폭 위에 올라온손 저 째 빈 말로 운다 지지지지 줛쥐 쥐쥐 거지언지 우집예요 나 지겅쥐 철쥐언지 은지 덕씨 수지 차로 안지 Move지 대집예요 끝 흥보가 보고 사ятся 손 좋아라 반갑다 내재비 아니야 내재비 이렇게 하지 반갑다 내재비 시작 반갑다 내재비 어디를 갔다가 이제 와 당상 당화 피곱이래 변별한 고등 무엇을 갔다고 이르랴 북해 흥룡이 벽이 위주부로 세우고 공간으로 떠눈듯 당상 봉황이 축시를 몰고 고등 속으로 넘는 듯 북옥정황이 딴 출력을 물고 성배간으로 넘는 듯 안으로 벌벌 날아들지 흥보가 보고 쾌여겨 천천히 살펴보니 절골량 가기 화면 우세 당사로 가끔은 건조기 아리롱 아리롱 흥허니 어찌하니 내재비 저재비 거둘 모아 문표 박씨들 입에다가 물고 이처리덩 놀다 흥보 양주 안전 앞에다가 박씨를 툭 던져놓고 그 배고순간으로 따라간다 박씨 하나를 툭 덜어놓으니 흥보 마누라가 박씨를 주워들고 여부 영감 체비가 연씨를 물고 왔소 흥보가 보더니 그게 연씨가 아니라 박씨로 세 양주 운은 오고 동편 점화 끝에다가 걸음 놓고 심었더니 수십일만에 박씨동이 열렸겠다 8월 추석은 다가오고 먹을 것이 없소 흥보 마누라가 어린 자식들을 데리고 가난 다령으로 오는데 가난이야 가난이야 원순여나 가난이야 북두칠성님이 복마련을 하셨던가 삼신지 왕님이 짓자리에 따라가고 질적은 병과 순복을 청진하느냐 복슬전의 팔자로다 인연의 신세는 너희여여 일정의 왠일이란 말이냐 버버리고 안겨서 설리 운다 아따 이제 화초장을 해볼까 화초장 돌보가 돌보가 화초장을 짊어지고 가며 잊어버릴까봐 왜고 가는데 화초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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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를 얻었다 얻었네 얻었네 화초장 하나를 얻었다 또랑 또랑을 건너뛰다 아차 내가 잊었다 초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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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다 방장 천장 아니다 고초장 된장 아니다 송장 송장 구들짱 아니다 이놈이 거꾸로 벗지 벗지 면서도 벗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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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서도 보르겠다 곁으로 들어가면 욕구서 마누라 아 지반 어른이 걷 왔다 갔지 바니라고 가서 들어오면 우르르 쫓아 나와 영접 보는 게 돌이 골치 좌이 부동이 왜 일인 거라 에라 이 사람 없을 사람 놀고 마누라 나온다 영감 무슨 줄 내가 몰랐소 영감 무슨 줄 내가 몰랐소 투로가 무시다 투로가